야 그림이 이 정도는 돼야지 유근지 꼼짝마 유근지 널 미술품 절대 해밀어 긴급체파한다 이 여사님 잡았습니다 잘했어 김영상 아직 산거야 김영상 너무 서운해하지만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어 네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탄조끼 아 방탄조끼 안 이쁜데 현빈 방탄조끼 끝장난다 이병 김태평 바로 뭐하는 겁니까 절도범주지의 자식 건방지게 복면 벗어 복면 벗어 아 내가 벗으면 될거 아냐 벗어 인마 빨리 어서 건방 끝장난다 야 넌 니가 그림인데 그림을 왜 훔치냐 이거 그림이야 이거 그림 뭐하는거야 이거 유근지 스탑 스탑 너 이거 뭐야 너 그림 아니야? 걸렸어 걸렸어 야 가져와 가져오라고 건방지게 절도범주지의 자식 가져오 야 김영상 준비해 네 둘 셋 어우 아우 아우 당신들 정체가 뭐야 장면 쏘 고아 쏘 하트 꼬미남 아 쏘네 조용히 해라 여기가 무슨 패션쇼장이야 아니 당신은 또 뭐야 야 조용히 안해 나 개콘경찰서서장 김원현 서장이다 야 이것들이 하라는 수사나 안하고 외모에만 신경쓰고 옷도 거지같이 입어가지고 진짜 야 소쿠리 소아시 소쿠리 소아시 니네는 뭐 옷에다가 색칠공부하냐? 어? 옷을 뭘 그렇게 어지럽게 입고 있어 나 봐 얼마나 노멀해 누가봐도 교복같잖아 나 진짜 답답해 미치겠다 니네들 보면 어? 화가 난다고 내가 화가 나고 머리끝이 다 떼겨가지고 이거 하나 샀지롱 끝장난다 와 진짜 이거 이쁘보다 훨씬 많네 너무 이쁘다 서장이면 서장답지에요 지금 뭐하는거에요? 그런게 안해? 너는 인마 범죄를 조절놓고 뭘 잘했다고 버럭버럭 소리질면서 이렇게 이쁜 행글칩을 달고 있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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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당신들 정신가 뭐야 얘기했잖아 우리 쏙 구워하는 쏙 하아 쏙 섹시 꼼남 야 지금보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네 경찰청장님께서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 아 청장님께서 난리났다 난리났어 난리났어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다 지금 어? 야 야 니들은 지금 뭐 미술관에 범인 잡으러 왔어? 아니면 뭐 영화 감상하러 왔 니들 어? 정신 언제 차릴거야? 니들 수사는 지금 밀레가 그린 이삭줍기야 예?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창피하다 지금 어허 만지지 말라고 눈으로만 감상하세요 이게 얼마짜린데 어? 잘 들어 이거 봐라 이거 봐 난리났다 지금 어? 야 나는 지금 범인을 잡으려고 어? 이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다니나 못해 눈썹이 사라졌다 내 잃어버린 미소 언제 찾아줄거야 정신차려라 잘 들어 나는 이번 사건에 내 모든걸 다 걸었어 어? 네 어디 제대로 한번 걸어보자 어? 내 인생 한번 제대로 한번 걸려보자 내가 한번 걸어 비뚤다 오른쪽 가운데 3cm 3cm 걸어라 걸어라 아니 당신이 무슨 모나리자야? 모나리자 어? 정량근대는 쏴! 나의 수갑을 쏴! 내가 줄 수가 없나 JYP 야야야 누가 리듬 타래 누가 리듬 누가 리듬 타라고 뭐 아니 진짜 당신들 정치가 도대체 뭐야 딱 뭘 모르냐 우리 쏘 쿨 쏘 핫 쏘 섹시 쏘 인크레드리 쏘 인크레드리 쏘 빛 쏘 빛 쏘 빛 쏘 빛 쏘 빛 쏘 빛 쏘 빛 쏘 빛 쏘 빛 쏘 빛